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. 1300원에 매수하셨고요. 25%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. 오늘 922원 1000원을 이탈하면서 그래도 좀 저점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긴 합니다. 크리스탈 신소재 전략 세워주시죠. 네.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.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SDX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. 보시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? 제가 확대해서 좀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 건데 윗꼬리가 달리고요. 공이 이렇게 길게 늘어집니다. 아래꼬리가 좀 달릴 수 있고요. 이런 캔들. 이런 캔들은 보통 분봉상으로 쪼개봤을 때 이렇게 가죠. 올랐다가 쭉 이렇게 뺀 겁니다. 분봉상 모습. 그럼 누가 던졌을까요? 이걸. 수급 주체가 던졌다 이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대금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면은 거래대금이 다 실렸습니다. 던졌다 이거입니다.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? 전고 돌파하지 못하고. 전고는 5120원이죠. 5120원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아까 SDX와 마찬가지로 매집하는 흔적은 보입니다.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이렇게 좀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아까 SDX 그 분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십니다.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하실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반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있고요. 추세 상승. 상승이 있는데 추세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반등에 초점을 맞추고 올라간다면 이 종목이 한 61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고 61선 가격인 1100원. 1100원의 가격이 오게 된다면 그때 물량 넘기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